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신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친구들에게 내려오면 친구들은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그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 내일 또 만나 안녕 안녕 안녕!